유닛 1 안녕하세요 프랭크세입니다 오늘은 유닛 1 Do you have a dream? 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맨앞에 나오는 Do가 뭘까요? 그리고 대답할 때 Yes I have a dream, No I don't have a dream 이 Don't도 있네요 바로 물어볼 때 사용하는 두 부정문 Don't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1강 저랑 같이 들어갈게요 Do you have a dream? Yes I have a dream I want to speak English well That's nice 오늘의 학습입니다. 우리 오늘의 학습은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이렇게 영어로 바꾸는 방법 첫 번째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고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주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얘기하라 하지만 여러분 머리는 이해를 해도 막상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내가 식당에 가서 이 웨이터한테 메뉴판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여행 갔을 때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메뉴판 좀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내가 필요한 건지 이 사람이 필요한 건지 항상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정말 처음에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뭐 나는 I라고 해요 너는 you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한 명을 가리킬 때도 you지만 이 웨이터 세 명을 가리킬 때도 you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we는 내가 무조건 포함이 된 우리예요 우리나라말은 약간 사람들 우리에 가깝지만 영어는 책상 세 개와 나에도 we가 됩니다 그리고 they는 그들이란 뜻으로 사람들 내가 포함이 안 된 저 사람들 세 명 they예요 내가 포함이 안 된 사람 두 명과 의자 하나 사물한테도 they를 쓸 수 있습니다 고양이 세 마리도 the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I, you는 너, we는 우리, they는 그들 이렇게 외우면은 가끔씩 잘못된 영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상 세 개 얼마예요? 라고 할 때 they are expensive 이렇게도 갈 수 있는 they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일단 기억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바로 동사입니다 이거는 저랑 같이 차근차근 공부를 할 겁니다 have는 갖고 있다, want는 원한다 그래서 나는 돈을 원해 라는 표현을 하면은 I want money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질문할 때가 있죠 너 돈 갖고 있어? 라고 질문할 때는 이 I, you, we, they 앞에 do만 쓰면 돼요 그래서 do you have money?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단은 이해만 하시고 아 물어볼 때는 문장에 do를 쓰고 주어 쓰고 동사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말할 때는 일단은 주어를 무조건 생각하고 동사를 써야 되는구나 이것만 머릿속에 개념을 찾고 지금부터 저랑 예문을 갖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children 그래서 이 children은 바로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들 여러 명이에요 아이들 하나는 a child 하나니까 꼭 어를 써야 됩니다 a child, children 이 두 개의 개념을 잡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a baby, 애기, 애기가 보이죠? 아우 귀엽습니다 애기, 애기가 이렇게 크면은 a chi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기, 아이 이 정도 차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너는 아이들이, 너는 아이들이 있니? 이겁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앞에다 do를 쓰면 있죠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너는이에요 you, 갖고 있다라는 have 동사였습니다 뭐를? children 물어보니까 뒤에를 올려야 돼요 do you have children? 이렇게 올리죠 이 have 동사는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내가 옆에 뭔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a girlfriend I have a baby 이렇게 갈 수 있는 표현이죠 돈도 있네 I have money 이렇게 갑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 너는 아이들을 갖고 있니? 물어보는 거 너는 갖고 있니? 아이들 좋습니다 do you have children? 이렇게 해요 자 두 번째요 아니요 나는 아이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 우리는 not을 써요 이 not 이 not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 not예요 이 not인데 갖고 있다는 have 갖고 있지 않다 not have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앞에다가 do를 써야 돼요 우리 물어볼 때도 do를 썼죠 아닐 때도 do를 씁니다 그래서 do not hav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줄이면 don't 이 don인가요? 이 don 아니야 그래서 don't have 갖고 있지 않다 don't have가 되는 거야 나는 갖고 있다 i have가 되죠 나는 갖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이렇게 됩니다 아니요 나는 갖고 있지 않다니까 no 누가 i 갖고 있지 않다 don't have 뭐를 children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저는 아이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안 갖고 있다 아이들 좋습니다 no i don't have children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그들은 아이들이 없어 없으란 뜻도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은 갖고 있지 않다 아이들 좋습니다 they don't have children 여기 애들 있죠 그들 그들이 있고 그들 옆에 애들이 있습니다 어 애들이 사라졌어 they don't have children dream 다음 단어는 dream입니다 여러분 dream 하면 내가 이렇게 잘 때 꾸는 꿈 어우 귀신이 나왔어 이 꿈도 dream이지만 내가 되고 싶은 꿈 바로 기술자 선생님들 뭐 이런 것도 꿈입니다 그래서 꿈이 하나면 a dream 꿈이 여러 개면 dreams 뒤에다가 s가 붙으면 여러 개가 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죠 일단은 너는 꿈이 한 개 있니 해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 너는 갖고 있니 꿈 하나 그렇죠 하나니까 do you have a dream 뒤에 올려줘야 돼요 a dream 꿈 하나 물론 너는 꿈이 한 개 있니 이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얘기할 땐 너 꿈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만 일단 우리 연습하는 겁니다 좋아요 네 나는 꿈이 하나 있어요 전 꿈이 있어요 이런 노래도 있죠 그러면 네 나는 갖고 있다 꿈 하나 좋습니다 yes yes I have a dream 근데 어떤 분들은 나 꿈 많은데 이렇게 꿈 세 개나 있어 그럼 I have dreams 이렇게도 됩니다 우리는 꿈들이 없어 인생도 그렇고 꿈도 없고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꾼들 꿈들 그렇죠 we 부정문이니까 don't have dreams 다음은 핀플입니다. 여러분 핀플은 이렇게 뾰루지입니다. 저기 뾰루지지 하나 안았어요. I have a 핀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핀플과 액크니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이 액크니는 여드름입니다. 애가 있죠. 애가 크니 애가 커서 여드름이 얼굴이 많아요. 애가 컸네 애크니 I have a lot of acne 요거고 핀플은 그냥 피곤할 때 생기는 뾰루지 하나 I have two pimples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핀플 하면 뾰루지입니다. 핀플 하나는 a pimple 여러 개면 핀플즈 요걸 기억하면서 표현보죠. 너는 뾰루지들이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갖고 있니 뾰루지들 좋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Do you have pimples? 뒤에를 올려줘요. Do you have pimples? 좋습니다. 나는 뾰루지들이 한 개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갖고 있다 뾰루지 하나 그렇죠. I have a pimple. 좋습니다. 우리는 뾰루지들이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뾰루지들 입니다. 그렇죠. We don't have pimples. Face mask 마지막은 face mask 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face mask 이렇게 읽는데 마스크가 아니라 face mask 이렇게 읽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face mask 이렇게 얼굴 팩이죠. 또 다른 거 여기 봅니다. 오 황사가 많을 때 쓰는 마스크는 우리는 dust mask 이랍니다. 그래서 이 dust는 먼지에요. 어우 이 먼지가 너무 많아. dust mask. 제가 써볼게요. dust mask.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face mask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스크팩 한 개가 있니?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갖고 있니? 마스크팩 한 개. 그렇죠. 이 사람한테 물어볼까? 물어볼 때는 do you 갖고 있다라는 동사 have 하나에요 여러분. a face mask 마스크 이거 마스크 아니에요. mask 이렇게 한 번에 읽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마스크팩 한 개가 있어. 우리 보통 나는 마스크팩 한 개가 있지. 이렇게 하죠. 어 나 마스크팩? 얼굴팩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겁니다. 나는 갖고 있다. 마스크팩 한 개. 그렇죠. I have a face mask. 하나니까 어 입니다. 우리 여기 요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그렇죠. 황사 마스크. dust mask.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3번이죠. 얘네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마스크팩들을 갖고 있지 않아. 마스크팩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갖고 있지 않다. 마스크팩들. 그렇죠. they 갖고 있지 않은 거니까 don't have face masks.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얼굴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face masks. s를 꼭 넣어야 되는 거 기억하세요. 자 황사 마스크는 영어로? 그렇죠. a dust mask. 여러 개면은 dust masks. 얼굴팩 하나. a face mask.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o you have a boyfriend? No, I don't have a boyfriend. Do you want a boyfriend? No, I don't want a boyfriend. 그래서 브라이언이 남자친구라고 했죠. 우리 남자는 boy, 친구는 friend. 붙으면 boyfriend가 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보통 한 명만 있으니까 a boyfriend라고 해요. 남자친구 있니? Do you have a boyfriend? 자 그 다음은 want가 나옵니다. 원하다라는 뜻으로 너 원해? 하면 do you want? 나는 원하지 않아. I don't want. 나 원해? I want.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피자를 원해. I want 피자. 나는 남자친구를 원하지 않아. 하면은 I don't want a boyfriend. 이렇게 쓸 수 있는 want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엑서사이즈 저랑 앞에도 공부한 거 연습해 볼게요. 제가 다는 못 해드리고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당신은 여자친구 한 명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여자친구예요. 어? 여자친구? 어려운데? 싶습니다. 여기 여자가 보이죠? 여자는 영어로 girl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우먼 아니에요? 우먼은 듣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쁘니까 우먼 빼고 여자 girl 친구 내 친구죠? friend 두 개를 붙이면 girlfriend 여기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boyfriend 여자친구가 있네요. girlfriend 이걸 기억하면서 당신은 여자친구 한 명이 있어. 그럼 얘가 옆에 여자친구가 있어. 아 좋겠다. 여자친구도 있고 이겁니다. 그럼 너는 갖고 있다. 여자친구 한 명 그렇죠. you have a girlfrien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너는 독보기 안경이 있어. 이 독보기 안경이 보이죠? 많은 분들이 독보기는 영어로 뭐 magnification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쉬워요. 이 안경은 여러분 언제 필요합니까? 이렇게 뭔가를 읽을 때 필요해요. 그래서 읽는 거는 reading 이라고 하고 안경은 glasses 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reading glasses 여러분 이 glasses가 좀 어려우면 이 유리가 보이죠? 이 유리 이 유리를 영어로 glass 라고 해요. glass 그래서 glass 라고 해가지고 이 안경은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안경이 두 개니까 glass 뒤에다가 es가 붙어요. 그래서 glass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es가 붙냐면 읽기 쉬우라고 s가 붙으면 e가 빼면 glass 이렇게 읽어야 돼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e를 붙여서 glasses 그래서 돋보기 안경은 reading glasses 얘가 여러 개니까 앞에다가 o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너는 돋보기 안경이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갖고 있다 돋보기 안경 좋습니다. you have reading glasses 시스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나는 약간의 질문들이 있어요. 일단 질문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은 영어로 Q&A라고 옛날에 혹시 홈페이지 가면 이런 거 보이죠? Q가 Q&A가 answer 그래서 question이 바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question 이거 Q&A 발음 올이 발음이에요. 꽉꽉꽉꽉꽉 쾌가 아니라 questi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질문하면 all questions 질문들 하면 questions 좋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 해볼게요. 나는 약간의 질문들이 있어 여러분 약간은 일단은 기억하세요.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우리 뭐 한다고 해요? 썸 탄다고 하죠. 이 썸 탄에 이 썸 말고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돈이 약간 있죠? 이거는 some 이라 합니다. 일단은 이런 게 있다 기억하면서 약간의 질문들 하면 some questions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약간의 질문들이 있어. 나는 갖고 있다 약간의 질문들 그렇죠. I have some questions question and answer time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너는 감기에 걸렸니 이에요.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감기에 걸렸니 이게 과거 같지만 여러분 한국말을 잘 들어야 된다. 걸렸니 지금 걸린 거고 걸렸었니 얘가 예전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걸린 거예요. 물어보는 거니까 너는 갖고 있니 걸렸니 글을 일단은 갖고 있니 이렇게 여러분 제가 도와줍니다. 너는 갖고 있니 감기 그렇죠. 여러분 멘붕이 왔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감기가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감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몸이 이렇게 춥죠. 그래서 추운 건 우린 cold라고요. 근데 이 cold가 추운 건지 감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기로 바꾸고 싶으면 앞에다가 어를 쓰면 돼서 a cold 하면 감기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나 감기 걸렸어. 이 감기 가입 바이러스가 어우 들어왔어.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이 감기 바이러스 I have a co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기 걸렸어. 물어볼게 대로 당신 감기 걸렸어요? 물어보는 거죠. 너는 너는 갖고 있니 감기 그렇죠. Do you have a cold 물어봤으니까 Yes I have a cold or No I don't have a cold 아홉 번째죠. 너는 직업이 있니 우리 직업은 영어로 job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Steve Jobs 들어보시죠? 비슷하네요. 직업 하나는 a job 직업이 여러 개면 jobs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a job jobs 좋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너는 직업이 한 개 있네요. 너는 갖고 있니 직업 한 개 그렇죠. Do you have a job 이렇게 하는 거죠. Do you have a job 했을 때 대답은 Yes I have a job or No I don't have a job 열 번째죠. 당신은 질문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는 a question 이라고 하죠. 질문들은 questions 좋습니다. 그러면 너는 질문들이 있니니까 너는 갖고 있니 질문들을 좋습니다. Do you have questions 뒤를 올려줍니다. 물어볼게요. Do you have questions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손 들고 있네요. Yes I have questions or No I don't have questions 저랑 같이 Unit 1 Do you have a dream 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생각한 이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이만큼에서 이만큼 조금은 늘었습니다. 자신있게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Unit 1 Do you have a dream 어렵지 않죠? 저는 다음 유닛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